언제나 작곡가 김성일 선생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하시고 마지막 나오셔서 너무나 다운 사람입니다. 제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 가정 쪽으로 있다가 한 25년 넘게 한 30년 가까이 가정 쪽으로 있었어요. 그래 있다가 작곡을 해야 되겠다. 열망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못했는데 하나님께 싸인을 주셔서 작곡을 다시 하라 해서 이 사람이 된 달러트를 다른 사람도 주겠다. 그래서 다시 시작된 것이 오늘날 이렇게 왔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. 그래서 추진이도 내고 그 기념 음악회를 해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일에 다 같이 또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또 우리에게 같이 참여해 주신 분들 참 우리 같이 사업 관료들 너무나 감사합니다. 오늘 수련들하고 같이 일참을 많이 내서 참 행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조금 전에 삶의 여유 끝나고 남대는 여기가 제일 위창이거든요. 오늘 추원을 나가시면 타워가 있습니다. 여기 개인적인 타워인데 쭉 가시다 보면 진짜 해서 우측으로 조금 하시면 황태해적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다 같이 같이 질도록 하겠습니다. 전부 다 나오시겠습니다. 여러분 출연자들 네 삶의 여유 우리가 악법 받으셨죠? 다 같이 한번 우리 풀어보시죠. 예 네 불 좀 켜주세요. 네 핵색여덟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준일 학장님이 오셨네요. 오늘 인사하겠습니다. 이렇게 했다. 미국에서 은혜에 오셨다고 이 엄마한테 감사드립니다. 네 마크 이렇게 했으시죠? 예 마크하고 제가 예 아이고 우리 또 우리 대학명국 우리 최고의 우리 작품 우리 이학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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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네 네 아 아까 우리 어머니를 작시가가 우리 이혜선생님이 계시는 분 알고 계신데 계시죠? 네 예 우리 작시사님 아까 소개했어요. 예 아까 제가 빠뜨렸습니다. 예 예 예 감사합니다.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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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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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끄랑 컴퓨터를 놓고 설탕을 놓고 저희를 씁는 사람이 항상 여러분을 느낀 때 계시기라 바랍니다. 아멘 아멘 눈물을 놔둬고 고맙은 그 사랑 그 사랑 말하여 좋게 그 사랑인 그 사랑인 우리 사진 촬영은 다 같이 우리 사진을 찍고, 우리 사진을 찍고, 우리 사진을 찍고, 한글자막 by 김재현 자, 나와요. 자, 일꾼 오세요. 자, 여기 나오세요. 와서 다같이 촬영하시도록 앞으로 좀 더 나와주세요. 우리 홍하수 선생님 앞으로 좀 우리 정채균, 우리 회장님, 우리 김병준 선생님, 우리 김병준 선생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. 우리 정영태 선생님, 우리 임철수 선생님, 내 장관님 앞을 좀 나와주세요. 우리 정영태 선생님, 우리 임철수 선생님, 우리 이병준 선생님 저기 이병준 선생님 네 저한테 오세요 네 네 네 네 네 우리 푸는 거 선생님 네 네 파티 어때요? 네 파티 어때요? 저거 재균제는 셀제?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자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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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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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셋 일하 resposta Torah Quick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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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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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차를 차를 갖고 오신 분은 주차점을 갖고 도장을 찍으면 3시간으로 할인이 됩니다. 주차점 꼭 좀 찍으세요. 주차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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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